얘들아 잘 잤어?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뭘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잘 잤어? 잘 잤어? 아 뭐야 방금 급함치 잘 잤어? 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부들부들 잘 잤어 조용히 알 wanted 놀았습니당 콩쯔 왠지 훈련 갑시다 우리는 일어났으니까 밖에 나가볼까? 아빠가 밥을 주고 갔네 잘 잤어? 우리 다투랑 꽁치는 일어나자마자 제가 배병활동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우리 꽁치랑 타투에 똥을 지웁니다 저거는 다투랑 꽁치면 이렇게 바퀴가 제가 조금만 더 넣어줬어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바퀴가 우리 꽁찌가 시야를 하네요 다투는 바깥 구경을 하고 그럼 여러분 오늘 모두 다들 굿모닝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해 꽁찌 안녕해 안녕해 안녕 안녕 잘 잤어 우리 꽁찌는 참 귀여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